2018년 1회 실기시험 2018년 1회 실기시험이었죠.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도면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2018년 1회 소방설비기사 실기에서 있었던 도면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회 시험 문제의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2번 보시면 다음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이용하여 기동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 공장의 내부 평면도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공장 내부에는 옥래소화전과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잘 보시면 거기 1번 문제에 도면에서 기호 도면에서 기호, 가에서부터 I의 전성 가닥수를 아래의 펼에 표기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게 되면 도면의 내용들을 먼저 숙지하는 게 필요하죠. 일단 여기 수신기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신기 이 심벌은 뭡니까? 발신기하고 소화전하고 같이 있는 거죠. 옥래소화전하고 발신기하고 같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 내용을 파악한 후에 가번이 여기서부터 있죠. 여기까지, 앞까지 전선의 가닥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에 있는 발신기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배선은. 그렇죠?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말하면 소화전에는 기동램프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램프만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가범부터 전선의 가닥수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가범부분은 여기네요. 가범부분 자, 가범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BL이라고 하는 발신기 세트는 옥래소화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곱 가닥에 기동램프라고 하죠. 기동램프에 두 가닥이 해서 아홉 가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일곱 가닥은 뭔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신기 세트 안에 있는 내용이죠. 회로 또는 지구라고도 하죠. 전화 응답 공통 그렇죠? 그 다음에 PBL이라고 비과 벨과 램프인데요. 표시등이 있겠고요. 경종이 있고 표시등과 경종 표시등과 경종의 공통이 있죠. 이렇게 일곱 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플러스 두 개 기동램프 기동램프 두 개 해서 총 아홉 가닥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곱 가닥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기본이라는 거 생각하고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번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번 부분은 나번 부분은 기본 일곱 가닥에 지금 발신기 세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회로가 두 개가 되겠네요. 네, 회로가 두 개가 되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맞네요. 예, 플러스 여섯 개는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기동램프는 병려식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두 가닥만 갑니다. 자, 그럼 몇 가닥입니까? 열 가닥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나번은 열 가닥이 됩니다. 자, 이 세 가닥은 여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다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홉 가닥이었고 열 가닥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다번도 어떻게 됩니까? 회로가 세 개가 되겠죠? 여기 여섯 가닥 또 플러스하고 또 두 가닥 하면 열 한 가닥이 되겠네요. 열 한 가닥입니다. 열 한 가닥.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쪽도 동일하게 아홉 개 열 개 열 한 가닥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로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죠? 여기 라번에 보면 당연히 회로가 네 개가 되겠네요. 또 여섯 개에다가 두 개는 이렇게 돼서 열두 가닥이 되겠네요. 여기는 열두 가닥입니다. 특별히 회로 숫자만 표기를 하면 회로가 네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회로가 몇 개가 됩니까? 여기는 회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였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회로가 여덟 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번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회로가 여덟 개네요. 그렇죠? 자, 회로가 여덟 개에다가 여기 여섯 개인데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회로가 여덟 개가 되면 공통의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추가가 되죠. 왜요? 7회로가 7회로 넘어가게 되면 공통의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통이 여기서 여섯 개에다가 한 가닥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런데다가 여기도 역시 발신기하고 소화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닥이 되겠죠. 자, 그럼 몇 가닥이 됩니까? 여덟에 일곱 열다섯에 두 개니까 열일곱 가닥인가요? 네, 열일곱 가닥이 되네요. 다시 한 번 열일곱 가닥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적습니다. 회로 여덟 개죠? 전화 하나 응답 하나 공통은요? 7회로가 넘어갔다고 했죠? 여덟 개이기 때문에 공통은 두 개가 되겠죠. 기본 하나에 하나 넘어갔기 때문에 공통이 두 개가 됩니다. 표시등 하나 경종 하나 그다음에 표시등과 경종의 공통 하나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이 되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기 기동램프라고 하는 거 기동램프 두 개 해서 총 열일곱 개가 되죠. 마버는 이렇게 해서 열일곱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더 쉽겠네요. 찾기가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랑 단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옥래 소화전에 기동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기동램프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곱 개 여기는 여덟 개 여기는 아홉 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범부터 아홉까지 다 찾았습니다. 전선 가닥수를 천천히 다 찾아드렸는데요. 이 배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를 이해하시면 응용력이 생깁니다. 이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게 되죠. 모든 경우에 항상 문제를 푸시기 전에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하죠. 2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시된 것과 이렇게 표시된 심벌의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또한 각 함의 전면에 부착되는 정기적인 기기장치의 명칭을 모두 쓰십시오라고 했네요. 아까도 도면에 이야기할 때 여기는 우리 옥래소화전하고 발신기 세트하고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쪽은 발신기 세트만 있는 거죠. 일단 이름만 쓰면요. 이거는 발신기 세트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발신기 세트고요. 단독형이라는 말을 쓰죠. 단독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옥래소화전하고 같이 있는 건요. 발신기 세트 발신기 세트 옥래 소화전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내장되어있죠? 내장형이라고 하죠. 내장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부착되는 정기적인 기기장치의 명칭 발신기 세트에는 PB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발신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B 경종 L 앰프 또는 뭐라고 그럽니까? 표시등이라고 하죠. 표시등 이렇게 그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신기 세트 옥래소화전 내장형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역시 발신기 경종 또는 지구경종이라는 말도 쓰죠. 지구경종이라는 말도 씁니다. 표시등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기동 확인 표시등이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기동 확인 표시등 제가 지금까지 기동램프라고 했던 거 뭐죠? 기동램프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기동램프 제가 기동램프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기동 확인 표시등입니다. 두 가지 말을 다 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배선의 종류들을 어떻게 정리해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는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9가다 이렇게 해서 총 17가다 많은 데까지 되어 있고요. 발신기 세트 단독형이라고 하죠. 발신기 경종 표시등이라고 말합니다. 또 발신기 세트하고 옥래 소화전 내장형이 있고요. 발신기 경종 표시등 기동 확인 표시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동램프라는 표현도 사용한다라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